섬진강변 어디쯤 그 유명한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꽃이 피는 계곡, 벚꽃이 아름다운 곳, 화개동천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차를 재배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1300년 세월, 차향은 여전히 그윽합니다. 화개장터와 차 시배지를 뒤에 두고 더 깊이 오르면 산은 높아지고 골은 깊어지는데요. 지리산, 그 품에 칠불사가 있습니다. 칠불사가 자리 잡은 것은 한 2000여 년 됩니다. AB 101년에 김의 김수로왕, 금강가야를 지어진 김수로왕의 7 왕자가 허왕옥 왕비의 오라버니인 장유복 화상을 따라서 여러 산을 거쳤다가 맨 마지막 이 지리산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운상원을 지어서 101년에 들어와서 103년에 영지 못해서 성부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김수로왕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칠불안을 지은 게 칠불사의 시작이 됩니다. 7 아들이 모두 출가를 하자 어머니 허왕옥은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칠불사로 왔다고 하죠. 그러나 아들들은 어머니와 만나기를 거절했고 대신 이 연못에 그들의 모습을 비춰줬다고 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리움이 서린 곳. 이곳 칠불사 영지입니다. 불제자가 된 일곱 아들에 대한 마음은 아버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곱 아들이 모두 성부를 하자 아버지 김수로왕은 국력으로 이 칠불사를 창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칠불사는 역사가 2000년에 이르는 가야불교의 발상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국 제1선원이 되었죠. 칠불사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일곱 왕자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성불한 일곱 왕자를 이렇게 목각으로 새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선 도량 칠불사. 수많은 고승대덕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또 한 분의 선승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를 집대성한 초의 선사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칠불사의 또 다른 명소. 바로 아자방인데요. 독특한 온돌 구조로 유명하죠. 지금 현재는 문화재 성격을 위해서 지금 발굴 조사 중입니다. 이 아자방에 들어오면 세 가지 검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은 묵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워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님들이 정진하는 곳인데 한 번 불을 떼면 백일이 따뜻하다고 해서 중국 당나라까지 알려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초의 선사께서 동다송 차에 관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정갈하고 아늑한 칠불사. 가락불교의 성지. 일곱 왕자의 서원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을 만져볼 수 있는 깊은 산중 절집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